안녕하세요.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, 장려금 똑똑하게 챙겨가기 5분특강 오한나 세무사입니다. 제가 일자리 안정자금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일 처음에 궁금했던 부분이 이거예요. 최저임금이 인상이 돼서 증가한 인건비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게 일자리 안정자금인데 그러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얼마나 임금이 증가한 걸까 그리고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걸까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. 2017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6470원이었습니다. 시간당 월 환산액은 약 135만원이에요. 2018년도 7530원 기준으로는 월 환산액 약 157만원입니다. 월 22만원 정도 부담이 증가한 거죠. 그러면 최저임금이 인상이 돼서 어느 정도 부담이 증가했는지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이 부담을 얼마나 완화시켜주느냐 즉 얼마를 줄 건데 이 문제가 궁금해지죠.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는지도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일자리 안정자금 최대 지급액 먼저 알려드릴게요. 월 13만원입니다. 월 보수 190만원 미만의 상용근로자는 월 13만원씩 받으실 수 있어요. 만약에 이 근로자가 달에 중간에 입사를 하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이 13만원 전액을 주지는 않고요. 그 근무 일수에 비례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. 우리 지급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중에 선택하실 수 있는데 일단 사업주 통장으로 직접 입금 받으시는 방법이 있고요. 또 우리가 내야 하는 사회보험료에서 대납하는 형식으로 지급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. 저희 거래처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통장으로 직접 지급 받으시길 원하시더라고요. 사실 이게 조삼모사예요. 똑같은 건데 이게 통장에 다 출금 내역만 찍혀 있는데 입금 13만원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다들 직접 지급 방법을 주로 선택을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그러면 언제 입금을 받을 것이냐 그 지급 희망 일자도 선택 가능하신데요.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실 때 그 체크하는 란이 있습니다. 거기에 10일 또는 20일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. 우리 단시간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소정근로 시간에 비례해서 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어요. 표를 참조해서 같이 보실게요. 한 주에 18시간을 근무한 단시간 노동자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. 보시는 표 상에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구간에 해당되겠죠. 기준 시간은 15시간으로 적용이 돼서 일자리 안정자금 6만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어떤 단시간 근로자가 한 주에 10시간도 채 일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. 이 기준이 되는 게 소정근로 시간이기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내역 신청하실 때 소정근로 시간을 정확하게 기재하시는 것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일용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 달에 며칠을 일했느냐 즉 월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산하게 되는데요. 22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월 13만원 보이시죠. 뭐랑 같습니까? 우리 상용근로자 일자리 안정자금 최대 지급액과 동일하죠. 일용노동자도 13만원 최대 지급액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러면 이런 일자리 안정자금은 언제 받으실 수 있을까요? 가령 5월 달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사업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. 요건은 1월부터 충족을 했고요. 소급 지원 받으실 수 있는데요. 1월부터 4월분은 그 결정된 날로부터 최대 3일 이내에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우리 사업 시행 초기에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. 결정일로부터 3일이니까 결정이 늦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답변이 이런 말이었거든요.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결정을 해드리겠다. 어쨌든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신청한 달 5월치에 일자리 안정자금은 언제 받으실 수 있을까요? 아까 말씀드렸던 지급 희망일 있죠. 5월 달 분은 10일이나 20일 선택한 지급 희망일에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5분 특강 오한나 생무사였습니다.